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띄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너는 내 황피하고 정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해 아들을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땅의 장로교 선교사로 처음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입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한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해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보게 된 현실은요 암담함 그 자체였어요 마치 동굴 속에 들어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 어둠을 보려고 봄부림하면 알수록 점점 지쳐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때는요 눈을 더 크게 뜨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을 듣게 될 때 내가 어둠 속에 있으나 그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소망의 기도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눈을 더 활짝 떴기 때문이 아니라 눈을 감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온 촉각을 세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살려고 할 때 신랄 같은 소망의 주를 하나님이 내미셨고 그를 인도하기 시작한 거죠 18절을 읽어볼까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요하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거슬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탄식하는 그들에게 말씀해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내게로 몰려오느니라 그들이 너를 돕고 내 백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문제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오늘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9절이죠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폐매를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그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황폐하고 적막한 내 조국이 축복의 땅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일 것이다 너희를 무너뜨린 사람들은 모두 그 땅을 떠나게 될 것이며 모든 나라가 너희를 부러워할 것이다 지금 눈앞의 현실을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가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믿음이 위대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확신하게 하여 좌절하고 절망한 백성들에게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를 주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주 눈을 감아요 왜요? 눈앞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눈앞의 현실만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가득해서 다른 어떤 것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20절과 21절입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포로시대에 태어난 후손들은 어느 날부터 이곳이 좁다고 말할 것이다 좀 더 넓은 곳에서 살고 싶다고 조를 것이다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그 땅이 너무 좁다고 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좀 넓혀달라고 요구할 때가 온다 하는 거예요 그때 너는 생각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포로로 끌려갖고 노예 생활을 했는데 언제 이 많은 후손들이 생겨났지? 그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었지?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지? 감탄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때 누가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실망스러운 삶을 사는 그들에게 선포할 거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미래에 이루어질 현실을 선포할 수 있고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해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누가 주도할까요? 오늘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코로나로 두려워하는 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이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끝나게 하시는 그때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좀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몸부림쳐야 할 때입니다 지금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코로나 이후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을 여십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코로나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이런 소망의 말들이 넘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 어떤 형편에서든 소망의 주를 놓지 않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의 날들을 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떤 형편에 이든 소망의 주를 놓지 않게 하고 없어서 하나님 이루실 회복의 날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구별되어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나서도 저희도 들을 глаза